지난해 증권업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 순이익은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납니다.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8개 증권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2020년 대비 54.2% 늘어난 9조 94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특히 수수료 수익으로 2020년보다 23.2% 증가한 16조 8,048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납니다. 다만 주식시장이 10기가씩은 지난해 4분기엔 단기 순이익이 3분기보다 48% 증은 1조 3천억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.